빨리 끝나 다 빼줬다 다 빼줬다 자기장이 컸네 잘했어 오늘도 밥에 물 말아먹고 전부 도네로 가 감사합니다 병도 죽자 병도 죽자 이번 미션 있어 미션 수정 자기장 끝에 내려서 차 안타고 첩보 들기 자기장 끝이 아니구나 자기장 궁금하지 극악이다 난이도 극악이다 아니 걸어서 배는 타도 돼요? 차를 안타면 다리를 뛰어서 건너요 배 잠깐 차라 그랬지 차랑만 뭐 안돼 뭐 안돼 다시 볼래? 시간 좀 써서 일구인 미션 감탄하시겠습니까? 배틀로얄 앵기 끝에 내려서 차량 이용 없이 타고 만원 콜 지붕 가도 되는 거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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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도 많은데 살인애들도 많네 사랜애들도 많네 공고하니 Coastal 지니 대상 5개 성공하기 그게 뭐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자기장 끝에 내려서 걸어가야 돼 지금부터 가야겠다 지어내지 마 아 이렇게 하나를 쟤 총 있었지 총 있는지 보려고 조금 더 다가간다는 게 들켜버렸네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네? 아니 나 가잖아 손해 줘 그냥 음 네네도 못해 너무 멀다 근데 네? 네네도 못해? 갈게 너무 멀다 근데 안녕하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냐 여기 많을 거야 꼴지만 탈면 돼 강북을 누구야 누구야 누가 여기를 문다 파미한 거야 강북을 아 너으냐 야 아 아 아 아 아 이게 나 아 너 아 아니 끝나 빨리 다 빼줬다 다 빼줬다 그리고 대충 생기면 돼 근데 챙길 거 별로 없어, 벗어. 챙길 거 별로 있어. 챙길 게 많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마음이 너무 급해, 마음이 너무 급해. 심지어 이렇게. 되게 힘든, 힘든 시간들이었어. 밀베에서 차없이 여기까지 왔어. 옆보 가자고? 위에 내린을 찾으러 갈까? 깜짝이야. 와. 처음으로 미션 했는데 성공해줘서. 생육 치킨 가져다. 감사합니다. 미션, 재밌는 미션 고마워요. 돈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 차에 어그루가 끌렸을 때? 전판 쌍기읍이었는데, 이번판 치킨 먹자. 슬트는 여기까지 안 오잖아. 아, 왜? 아, 왜? 장전하지 마. 아, 멍청아. 저 장전 horrible 아, 멍청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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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으으으. . 헉. 아, 멍게 차까지 까는거야. 나 너 와야돼 그래 와야돼 쐈다 님들 나 너무 무서워 방금 나 쏜 애 죽은거 같은데 그치 이 앞에 나뭇가지만 가면 될거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거가 아니야 그저 지금 연막을 까면 다 날보일거 아니야 나 원래 연막 플레이를 잘 못해 여기서 내가 다른 스트리머들처럼 그렇게 연막을 멋지게 까고 그 사이에서 삐짓고 들어가서 치킨을 먹을거라 생각하면 그거는 그거는 기분 탓이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 그거 못한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 둘 있어 좋은 생각이야 연막 플레이는 못하지만 피지컬로 잡아 어 1대1이야 1대1이야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야 누가 이겼어 빨리 얘기해줘 하지마 아 저기있네 아 저기있네 나 피하자 야 너 와야돼 어 맞았어 맞았어 삼뚜길 삼뚜 흠 두툼 그렇게 연막 6개 아무것도 트지 않았다고 한다 연막을 서서는 헹겼는데 감사합니다 에이콘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